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9주차 주일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콜롬비아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237 선교 원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선교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였고 또 현지인 목회자와 또 사역자와의 중요한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원교회의 또 선교 시스템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현지인은 흥하고 선교사는 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선교는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바로 현지인 중심 현지 보그만은 선교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 그 현지인이 원하고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인의 절대적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갑자기 철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고 자전할 수 있고 자치할 수 있고 그 현장의 보그만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강달총에 들으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신의 모습은 올 수 없잖아요. 신은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똑같이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데리고 하시고 그 나라와 역사와 문화와 또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려해서 이 성육신 사건을 이루셨구나. 아무쪼록 우리 예원의 성교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 예원의 랩런티들을 차세대의 성교사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현지인 보그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사도마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실 녹록치 않아서 순간순간 사탄에게 속아서 평강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염려, 근심, 불안이 끊임없이 차고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할 때만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의 비밀을 깨닫고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통로입니다. 빌리포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다 희락의 서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쁨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옥중 안에서 옥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말씀은 제가 어떤 조사한 거 보니까 2017년부터 5년째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구절 이게 빌리포서 4장 6절 그리고 그들이 말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밑줄 친 성경구절 1이더라고요. 이 말은 뭐 의미하냐 염려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변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없던 돈도 생기고 또 있던 염려거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사실은 우리의 먹고사는 의식적 문제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창세기 3장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는 옮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거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기독교 상담학자인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염려는 창세기 3장의 이 현장 속에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고 마귀의 자식,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마지막 또 같이 무적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신분도 변화되어지고 소속도 천국 배경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귀 편에 있었던 한 영혼, 같이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한 영혼을 뺏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에 심은 것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유기거든요. 평안함을 빼앗고 계속 문제사건을 통해서 염려 근심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거 그 사냥꾼 비교 생각나거든요. 두 마리의 사슴 중에 한 마리 놓치고 한 마리 쓰러지면 사냥꾼은요. 누구한테 달려가냐. 어차피 하살 맞고 쓰러진 놈은 놔둬도 사냥꾼 밥입니다. 놓친 거 잡으러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공격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지만 진짜 이 침부 권석 축복 아무런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염려 원어적인 의미가 찢고 분열하고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의 뜻도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앙을 심어서 이간시키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불신앙의 산물이 바로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완전 인본주의. 나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영적 교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어적인 의미는요. 현재 명령용으로 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사탄 마귀는 염려 근심을 통해서 우리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육을 갖고 금곡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결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강단 말씀 붙잡아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또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구나. 앞에 소식어가 좀 근심, 염려가 붙어서 문제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구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간이 역사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강구, 너희 구할 것. 결국은 여러분 3중 강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아래낸 자의 특징은 아랠 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파저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영국의 스파저 목사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찌 됐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자꾸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데이트하자고 나에게 사인해 보내시는 거구나. 염려를 사실 염려하지마 이거는 좀 어려워요. 우리 체질 자체가 염려하는 게 더 편한 체질이니까 그러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한번 연결해봐 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여러분 일단 감사를 먼저 선포한다는 것 자체는 염려 자체가 불신앙의 산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기도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이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키신다. 군대의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와닿는 것이 왜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을까 이거 따로 놀거든요. 생각은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늘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 마음과 생각이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줄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 응답은 평안이다. 솔직히 기도에도 산재되어 있는 내 문제 사건 그대로 쌓여 있는데 내가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내 생각의 그늘이 그걸 싹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거 아니잖아. 생각만 바꿨는데 응답이 와요. 못 보게 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응답은 평안이다. 평강이다. 여러분 이번 강단 인삿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것이 이번 강단의 인삿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보다 사실 부담스러운 말이 없는데 사실은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부담스럽고 그냥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죄가진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저는 맡긴다는 용어 자체가요 원어가 얼마나 멋지나 모릅니다. 던져보내다 굴려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재단에 돌아가셨을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굴려보내시고 주님 앞에 던져놓으시고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하나의 버릇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고 내일의 비를 위해서 오늘의 우산을 펼치는 참 이 염려체질로 오래 살아갑니다. 어제 비 끝났거든요. 우리는 어제 생각하면서 오늘도 비는 안 오는데 옷이 젖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 미리 우산을 켜요. 늘 오늘이란 날은 없는 거예요. 늘 과거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늘 나는 오늘이란 이 축복의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이란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가 고아체질로 살다 보니 내 인생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살아야지 살 수 있었던 체질 속에 염려체질로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이 염려체질 속에 이게 더 편안한 체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나 하는 것이 버릇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는 영적인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에는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런 방법도 길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에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염려와 근심의 안개라 하더라도 빛의 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모든 짙은 안개도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줄로 딱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인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나에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도 고맙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 못해주는 거 알면서도 든든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식언치 아니하시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순서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변화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교통정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24시 기도로 주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에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지혜도 임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나눌을 때는요. 우리 골리아 같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골리아과 싸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강의 통로인 24기도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평강 누리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평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들이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과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그야말로 영육관의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림이라는 사자적인 의미가 도덕적으로 인정돼서 칭찬받는 것 기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룬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사람 눈에 들려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지면 희한하기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만드신다니까요. 특히 사도바울 오늘 본문구조를 통해서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토에 대한 영적 진리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영육의 삶의 규모도 사도바울 전달한 거거든요. 우리는 인마살아서 이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이 복음에 딱 그리스도인들이 기스를 내는 이유가 그거든요. 인마살아 따라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런 삶의 영적 규모들이 무너지다 보니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줍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고민이다라는 늘 주저주저하는 햄리토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언약적인 도전 언약적인 직진을 하는 동키 호텔형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강단을 통해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은 무엇이 있으면 되면 행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요. 들을 때도 치유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행하고 적용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바로 행함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발 딛지 않았습니다. 발을 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풀묻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액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2020년도 1월 5일 날 신년감사 예비 때 묵상님께서 빌리포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결론으로 다루셨던 부분이 여러분 아시는 382장 너 그 인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 이 찬송가를 작곡했던 월터 마틴 목사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 사모가 아파요. 그때 설교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모가 아파서 설교를 취소해야 되나 그때 어린 아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빠가 자리를 부위더라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충격받으셨어요. 그리고 설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 하나 주신 영감을 갖고 작사를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바로 오르간에 앉아서 작곡을 하게 되어지고 이 곡이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도 동일한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운동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 3운동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이제는 실천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3운동의 출발점 역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인의 조라는 동력자들 또 구성께 하셨습니다. 이제 1만 출석 성도를 위한 정착 많이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누구나 한 번 정도 와서 복음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교회화로 예배화 되어지는 이 정착에 여러분들이 함께 방향을 맞추어서 평강의 열매 함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돌봄과 케어 사역의 주역들이 되시고 또 3운동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레오나드 레이쁜 힐일 저서에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이 저서를 결론에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빈곤한 분야가 기도 분야다.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헌금도 내고 찬양할 수 있지만 정작 기도가 빠진 헌금 기도가 빠진 찬양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 땅도 사고 교회도 세울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 어떤 시스템도 없었고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게 일어나고 삼천 오천 제자가 일어나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다. 이 책 내용 자체가 기도가 주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삶운동 역시 조직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다시는 우리가 발로 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가 동반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현장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제대에 나온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 가문과 가정과 생업 현장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연결시키는 여러분 24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끄는 참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